오늘 언해받고 성취되어 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요아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리까 요아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어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뽑어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왁께서 가난족속과 보리사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배색에서 만명을 죽이고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가 싸워서 가난족속과 보리사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에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메 아도니 배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한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대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족속을 쳐서 세세와 하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불안전한 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고백 가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사 좀 하겠습니다 현장을 완전 정복합시다 사사기는 요소와 죽음 이후부터 3월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 국방, 정치, 종교 문제들을 또 다루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파팀이라 하는데요 이 뜻은 샤파트 심판한다 또 벌한다 다스린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자들 또는 재판자들 의미로 복수명사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이 공동번역에는요 판관 옛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원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신 사사들의 공적을 사사기는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보통 전쟁을 통하여서 적들의 압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고 또 그들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시하시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불순종, 심판, 회개, 또 용서와 회복의 구조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사 중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으면 또 무상을 승기고 또 전쟁과 재앙이 임하면 또 해결합니다 이것이 바로 14명 사사가 일어나면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문제도 비슷한 그런 리듬을 타고 그렇게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승복하고 각 지파, 그 땅을 분배받은 일을 기록하는데요 요사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땅을 차지해야 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편은 거의 많이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서편 쪽에는 아직도 거기에 원주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받은 기업에서 각 지파는 남아있는 각 가난한 족속을 내보내야 하고 또 그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전쟁을 했어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먼저 뭡니까? 또 하나님이 가라고 보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가난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합심하여 전복하지 못한 땅을 세밀하게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사단이 잡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하느님의 자녀 신문고시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사도인전 138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단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사면서 이번에 강단 말씀이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움 아웃시키고 위더, 임만우엘, 원내소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믿음, 백배의 결실을 맺어서 본당, 헌당, 2, 3, 7 또 보고마에 천명, 소명, 사명의 증인으로 주인 받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유다의 선봉적 진격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요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순이 요아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리까 요호사가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서 안식을 가져다 주었지만 가난한 땅을 다 정복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미 정복지가 있고 또 남은 원주민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냐면 그들의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가장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일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고는 하님 앞에 직접 질문을 합니다 그 전에는 요호사가 직접 하님 앞에 기도하고 전달했지만 이제는 이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중에 누가 가서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올라가서라는 것은 원어로 알라라는 건데 싸움토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요호사도 그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리고 넘겨주었노라 해당하는 원어는 나탄인데 넘겨주다 또는 양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은 가난 땅에 그 땅을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도록 이미 다 계획하고 넘겨주려고 이미 유다를 지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법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난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법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했습니다 유다지파는 시몬지파에게 나와 함께 올라가자고 청합니다 그래서 시원지파가 함께 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그니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도 이 하느님을 이루는데 서로 협력해서 힘을 합치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올라가며 유아께서 가난족속과 버리스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배색해서 만명을 죽이고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딱 받고 그러고 뭡니까 시몬과 함께 전쟁에 나와서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이 소년 다이시 블레셋 장수 곤략과 싸울 때 전쟁은 요아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는 시몬과 함께 가서 배색에서 승리하여 만명을 죽이고 아도니 배색을 잡아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통치의 첫 승리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순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질에 보니까요 또 배색에서 아도니 배색을 만나 그가 싸워서 가난족족과 브리스족족을 죽이니 아도니 배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며 아도니 배색에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느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이 잔인하고 포악한 배색과 싸워서 이깁니다 이 아도니 배색은요 그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그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지파의 우두머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뭡니까 그 국가로 치면 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배색의 성업의 통치자를 칭호하는 것인데 도망가는 것을 쫓아갔습니다 그가 도망가는데 그러고는 수도 엄지발가락과 또 엄지가락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도니 배색은 비참한 체오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거를 정리를 하면서 너무 잔인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손가락을 왜 자르냐 칼을 들지 못하게 하려고 또 발가락을 왜 자르냐 도망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자른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와 시몬의 첫 승리로 이스라엘의 위기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장세기 3장 세상에서 3장, 6장, 11장 나중심, 물구중심, 성공진심으로 교묵하게 우리를 사자는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므로 시브이데이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승리입니다 8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난족족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난족족을 쳐서 세사와 하이만과 달매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유다 집안이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이고 시온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과 또 헤브론에 관한 가난한 사람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세세와 하이만과 달매를 죽였는데요 그들은 민숙에도 나오는데 안악자손의 거인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전쟁을 대비한 말을 준비하지만 승리는 여와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잠원 21장 31정 내용입니다 성리하는께서는 사사시대까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가난족족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족족과 싸우려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유다 자손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할미의 은혜로 가난한 땅을 입성하였고 또 열두 지파들이 가난에 입성을 하고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우서가 죽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여우서는 그토록 그 여우서의 23장 24장에 보면요 율법의 중요함을 놓고 가난 백성들과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계속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하느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 이제는 남은 백성들이 남은 지역을 이제는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난한 족성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우서는 그들을 쫓아내기만 했습니다 이어서 유다 자순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을 점령을 해서 하나님을 동인하시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언약을 잡고 이제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사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철저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증인 순종은 불순종적인 순종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조금만 불순종하다가 점점 그것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필요, 내 기운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선택을 보면서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첫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배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또 유다와 시몬처럼 담대하게 모든 일을 시작하여 정말 영적 사실을 보고 보험으로 점령하지 못한 또 우리 2, 3, 7 나라 영적인 빈 곳 허감의 지역에 말씀의 운동을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라병 은약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해서 현장 정복하기를 예수구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앙리 두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80년대 스위스 굉장히 큰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꿈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 황제가 파수지세로 프랑스 위상을 높일 때인데 두낭은 나폴레옹을 만나러 파리로 올라갔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사업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나폴레옹은 오수치레의 전쟁을 하러 나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두낭은 시체와 그 부상당하여 고통당한 병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저들을 사랑해야 했다는 사명감이 정말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적십자사를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또 사랑을 가장 많이 펼치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모이기 시작했고 또 돈도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일하라고 하면 하느님의 이런 귀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전체를 봐서 우리가 보면 하늘을 믿으나 전심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사가 죽자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도 큰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에게 믿음이 있다 해도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만 믿고 또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인간적인 계산은 불순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느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순정하려고 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음으로 뿌리 내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삶이 사사처럼 계속 반복되다가 지향받다가 해결했다가 또 살만하다가 우상생기다가 계속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정말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소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소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채질되어서 정복되지 못한 현장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찬교의 축복을 누림으로 백배의 결실을 맺어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2, 3, 7일 선교의 빈 현장에 지속적으로 정복하는 현장 전도 제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 9일 선교 18, 9시 출시 15, 9일 선교 16, 9, 9